전 학생이랑 떨려서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섹시 댄스? 내가 준비한 거에 섹시 댄스가 있어. 오! 여기 없는데? 진짜로? 어. 나중에는 보여주는 거야? 아니 지금. 오! 진짜로? 미안해 우리가 음악을 준비를 못 했어. 내가 했어. 오! 진짜로? 진짜 철게 철게. 와 진짜. 여긴 없었는데? 야 지효 형이랑은 완전 상관이다.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섹시 댄스가. 음악 주세요. 오! 오! 야 클럽이야 클럽! 오! 오!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거 뭐야. 이게 뭐야. 이거 뭐야. 정답처럼. 벨벳 벨벳. 이렇게 한다고. 야 벨벳 벨벳. 이렇게 한다고. 진짜야 진짜야.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. 잘한다. 너무 섹시해. 어이고. 너무 잘한다. 또 있어. 또 있어. 이거 또 있어. 이거 해보고 싶어야지 이거. 이거 3천, 6천. 이거 3천, 6천. 이거. 이거. 유치원 영아일만의 한. 이거 뭐야. 1, 2, 3, 4. 잡자. 잘한다. 잘한다. 옛날에 너 쿠폰에서 일으켰어. 아니 근데 예지는 고마운 게 진짜 아는 형님을 좋아하고 준비를 한 거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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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